이슈토크 전교조 부산지부 박용환 정책실장 그리고 김선양 부산학부모연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만 5세 초등입학 학제개편안 추진을 발표하면서 반대 여론이 뜨거웠는데요 먼저 실장님 이 만 5세 초등입학 학제개편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교육부는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질로픈 교육을 적게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역류화 단계인 0세에서 5세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입하는 학제개편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추진 이유는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전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는데요 대표님 반대 이유는 무엇이죠? 교육은 100년치 대개라고 하는데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정책이었고요 거의 폭탄 던지듯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뉴스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전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 윤석열 대통령 선거 공략에도 인수위의 때도 정책이 하나도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만 5세 학교 입학 정책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 뉴스를 보면서 학부모들이 정말 놀랐었거든요 굉장히 우리 아이들 성장 단계에도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다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 케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 그리고 불안함이 컸습니다 반대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당도 가중될 수가 있었고 입시 경쟁이나 조기 사교육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미디어 발달로 인해서 영유아가 생각보다 빠르게 발달하지 않았고 느린 발달인데 이게 과연 맞는 교육 정책인가 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의 인권 또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정책이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이뤄졌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 선생님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실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영유아기일 때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아이의 나이를 묻지 않아요 주로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 아이는 몇 개월 되었나요? 이렇게 월령을 주로 물어보거든요 유아기 아이들은 한 달 사이에도 엄청난 성장과 변화를 하는데 이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아이들의 수업이나 학교 생활을 보고 아이가 조기 입학인지 대략적으로 구분합니다 주로 조기 입학한 아이들은 초등학교에서 부족한 상황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교육부는 처음에는 4개 년 동안 3개월씩 나중에는 12년 동안 1개월씩 앞당겨서 입학시키겠다고 했지만 부산의 경우 학생 과밀로 인하여 교실이 부족한 학교가 많고 몇몇 학교는 임시로 모듈러 교실이라는 것을 운동장에 설치하고 있고요 음악실, 과학실 등 특별실은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 수급도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행대로라면 초등교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앞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진짜 1월생과 12월생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강강놀이, 체육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고 대소근육을 발달시키는 수업을 유치원 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연필 지는 법, 색연필 지는 법, 낮잠 안 자기 이런 활동까지도 유치원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축소되거나 없이 학교에 입학한다면 학교 교실에 20, 30명의 아이들을 교사 한 분이 제대로 케어할 수 있을까? 사실 화장실 뒷처리도 힘든 아이들도 있고요 오래 앉아 있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한글도 모르는데 수업 학습은 더 해내기 힘들 것이다 인지능력, 사회성, 집중력 등이 갑자기 생길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어린 자녀의 학습을 위해서 우리 학부모들은 또 사교육에 의존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가밀 학교의 돌봄 문제는 굉장히 큽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일수록 더 심각하고요 맞벌이 과정일수록 또 돌봄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영유아는 월령별로 사이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부적응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고 또 교실 부족, 교사 수급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철회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학부모들과 시민단체에서 반대 운동을 펼쳤는데요 대표님 부산 지역에서는 어떤 활동이 있었죠? 7월 29일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설마 아니겠지? 곧 철회하거나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발표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8월 1일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반대 집회가 시작되었는데 부산에서는 8월 4일 날 25개 단체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했고요 교사들은 교육청에서 1인실을 계속했고 부산 진보당에서는 현수막 개시와 8일 아침에 시내 곳곳에서 1인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이어서 집회를 한 곳은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8월 8일, 9일 저녁에 부산시청 광장에서 정책 철회를 위한 부산행동 집회를 이틀 동안 했습니다 19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 영유아 학부모들, 그리고 부산시민들과 함께 참여를 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 사퇴까지도 간 것 같기도 한데 철회까지 되어서 다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와 단체들이 정책 철회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정책 철회가 발표된 이후의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실장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상된 결과가 아닐까 일방적으로 위로 붙이기 정책은 국민들이나 교육 관계자들이 전혀 수긍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참 정책 철회 발표 이후에 교육부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교육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교육부가 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 차관이 초등 만 5세 초등 취약을 처리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또 이 자리에서는 초등학교 전일제 학교 운영과 초등 돌봄교실을 저녁 8시까지 운영하겠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어날을 위한 유보 통합추지단을 설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초등 돌봄교실 8시 운영도 과연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실장님께서는 이 초등 돌봄교실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정책화된다면 8시 40분경에 학교에 등교한 아이들이 저녁 8시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11시간 정도로 학교에 있는 거거든요 네, 아이들이 네, 그까지만 해도 충분히 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돌봄을 하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6시에서 7시 사이 정도가 되는데 지금도 교실 하나의 돌봄이라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어른들을 그 공간에 넣어놓고 11시간씩 있어보라 한다면 아마 그게 아이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른들도 그 시간 동안 한 공간에 있으라고 하면 힘들 것 같은데 아이들이면 오죽하겠냐 싶습니다 한두 시간의 차이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자, 이번 정책 추진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요 정책 내용에 관한 그런 반대뿐만 아니라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는데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나요? 먼저 대표님 어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거 때의 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 정책에도 없었던 내용들이고요 전혀 공론화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또 교육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단체들이고 그런데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당황스러우셨겠네요 네, 대표님, 실장님 이 부분이 박근혜 정부 때와 이명박 정부 때도 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추진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때부터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한 부분들이 없었습니까? 앞서 김 사장 대표님 말씀대로 현 정부에서 공약이나 인수위원회에서도 논의된 적이 없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는 학제 개편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2004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초등 수업 연안을 1년 단축하고 고교를 4학년제로 만드는 1년 연장하는 거죠 학제 개편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열린우리당 2인용 국회의원도 취학 연령을 1년 정도 낮추는 것을 중심으로 학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했고요 현재 경기도 교육감인 임태희 교육감도 2005년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고 초, 중, 고등학교, 대학을 16년 수학 연령에서 1년 단축하는 학제 개편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모든 정부에서 초등을 5년으로 줄이는 학제 개편을 할 것이냐 입학 연령을 하향할 것이냐 둘째 진행할 것이냐 이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제기는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학제 개편은 교사, 학부모, 교육현장에 호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화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학제 개편 추진 시도가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그때마다 호응이 없어서 이렇게 번번이 무산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뀌면서 교육부는,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무엇보다 바뀌는 정책에 따른 학생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교육 정책 변동으로 인한 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실장님 어땠습니까? 교육은 교육 목적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나 현재 교육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교육이 이용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정치적인 목적 말씀이십니까?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뀌면 교육과정을 바꾸어 왔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작년도에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령이 통과됐고요 원래 7월 1일자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되었어야 되는데 현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아직 출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현 여당도 교육이 정권으로부터 독립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런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을 장기적으로 만들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실정입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국가교육회의를 추진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학부모 단체로서 또 참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든 정치의 어떤 상황이 바뀌든 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백년지 대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일관성 있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으로 변함이 없이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입시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참가를 했었고 이제 출범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이어서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께서는 이제 교육이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대표님께서는 일관성 있는 교육이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이 사실상 철회되기는 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오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교사와 학부모 입장에서 들어보시면 돼요 먼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교육에서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입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입시 제도에 맞는 교육 내용, 수업 속도, 경쟁과 서열화의 시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이들 성장 속도를 반영한 교육, 다양한 교육 내용과 협력과 연대 인권과 배려, 정의와 평등을 채득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입시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좋은 교육 정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입시 제도와 맞물려서 했을 때는 굉장히 자초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고사의 과감한 변화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의 성장 속도를 반영해서 입시 제도가 아닌 그런 교육으로 과감하게 시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네, 대표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살인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입시 제도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입니다 사실 아이들은 저마다 존중돼야 될 개인이거든요 하지만 학교에서, 교실에서 오로지 등급과 등수로 자기들의 존재감이 인지됩니다 그 친구는 협력이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교육이 경쟁이 아닌 배움의 기쁨과 성취의 경험, 협력으로 가야 하기 위해서는 입시 제도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교육의 본 목적은 그것이잖아요 배움과 성취, 그런데 너무 입시 제도로만 이렇게 매몰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이 철회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이번 일의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철회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대국민들에게 굉장한 혼란과 스트레스를 많이 주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가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아서 좀 찝찝한 마음도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월요일 8일과 9일 부산행동 집회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행동은 우선은 저희들도 접었습니다 그리고 철회가 되었지만 또다시 어떤 공론화가 되어 있지 못한 교육 정책들을 말한다면 또다시 부산행동 집회로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경쟁과 서열이 없는 공교육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론화와 그리고 관심과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생각해 봤을 때 참 학부모와 교사 모두의 입장이 반영된 그런 정책들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앞으로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교사와 학부모 입장에서 각각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바라는 점은 되게 많습니다만 이번 만 5세 초등 취약 정책처럼 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주 죽인 민주시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내용은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을 경제적인 관점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치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들었고요 이번에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출산율이 낮다고 아이들을 조기 입학, 조기 졸업으로 산업 인력 양성으로만 지부해서는 그런 교육 정책을 세우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지금의 어린이 행복권을 중심으로 교육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어떤 사회성이라든가 학업 성취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회복 교육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 회복 교육 말씀이세요 회복 교육이 먼저 되어서 정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게 그리고 자기의 성장과 그 학력에 맞추어서의 수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그런 회복 교육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수준에 맞는 단계에 따르는 교육이 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학부모들이 또 사교육에 의존하는 교육이 아니라 공교육 속에서 모든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환 실장님과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철회로 마무리된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 개편 정책은 현실을 무시한 교육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어떠한 교육 정책이든 충분한 준비와 논의 과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실행돼야 할 것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